방탄소년단과 함께 대중가요로 알아보는 시간 방탄가 형! 예에에에에에에에에 오랜만에 왔어요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? 청각으로 알아보는 방탄가요 어땠어요? 아 청각이요? 쳤어요 저희 팀 전 좀, 많이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꼭 슈가형 콜라 모기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하면 되나요? OST로 알아보는 노래 OST! OST 하면 딱 생각나는 노래 뭐 있나요? 백지호 선배님 잊지 말아요 저거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OST 하면 린 선배님 아닙니까? 아 그렇죠 You are my destiny 그만해요 You are my destiny 그만해요 그만해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? 형 뭐 눈에 꽃? 지금 우리의 저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픈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탈벨수퇴 받을 벌칙을 이번엔 개인 별로 적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왔고요 자 됐습니다 명곡이죠 명곡 미안해 사랑한다 나랑 밥 먹을래! 나랑 살래! 이거잖아 이거 아 그게 그거구나 오래된 테이프 아니야? 곤차 학교 곤차 학교로 뭐냐? 무슨 노래지 이거? 곤차 학교로 비교! 전라메x2 야 이걸 본 곡이지 아 이게 좀... 아니야x2 아 그래 이거x2 아 이거구나 난 안 봤어 시크릿 가는 아 시크릿 가자 시크릿 가자 시가시가 뭐야? 이거 얼마 됐을 때 아니야? 아니야x2 도민준x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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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뿡뿡아! 뿡뿡아! 넷 넷 앞에 보이시는 역풍 있습니다 자 이제 각자 뽑으신 거 자 시크릿가 아 야 쉽다 축하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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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 아 미안하다 나 도민준이야 내가 도민준이라고 방탄의 최고 아 방탄의 최고의 비주얼답게 제가 수진 선배님을 맡게 되네요 영광입니다 저는 오 야 오 야 좋다 아 저는 시크릿 가드 선빈 아 선배님을 최인인데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최고의 케미가 예상되는 가운데 광장하겠네요 오케이 연습 시간 가봅시다 해봅시다 아 아 아 기대된다 이것도 진짜 미사다 치의 심기만 한데 아 누가 임수정 선배님이야? 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확 내리고 산다 내가? 빼빼로를 3cm 나무 때까지 먹는 거 아 아 아 나 혼자 이거 하라고? 아 연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? 그냥 이렇게 넣어 15개 눈물을 내야 된대요 눈물 저희는 몸이 가는 그대로 할 겁니다 빨래 빨래 해봐요 한번 자 디테일하게 하자고 알잖아 느낌 아 블럼프가 잠깐 해봤는데 하나 둘 셋 어이 하나 좋아 난 절대 악마를 깎지 않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마지막에 너무 완벽해요 김태형 씨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? 작년부터? 아 첫 번째 조던 바로 엔디가 지금 첫 번째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나 홀말 어머나 ㅇㅋ 다시 가요 아 2만 명 professional 열심히 가요? 배우 봉사찌! 하면 되는 건가요? 죄송합니다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을까. C2 조종국 독백 들어봅니다.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냐고요? 글쎄요. You are my destiny 그대 You are my everything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재미없다! 양파 필요 없어. 지민 앤 진, 액션! 아, 이제, 이제! 엔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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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프랙션! 그만 좀 울었죠? 너 자꾸 울면 그냥 확 데리고 산다네가? 그만 좀 울어! 아, 이거 안 되겠다. 그렇지, 진영아! 아무리 생각해도 나 연기발성은 아니야. 야, 저 팀 망했다. 내가 볼 땐 벌티도 저 팀이다. 내 목소리가 집중이야, 진영아. 울어! 갑시다, 갑시다. 세 번째입니다. 지민 엔진, 자, 그만 좀 울어! 이번엔 좀 깔아봐, 아까 목소리를. 야, 그래. 그렇게 하면 해. 그만 좀 울어! 그렇지. 그렇지. 그래, 그래, 낫다. 액션! 아, 진짜. 아, 넷, 세 번. 아, 나도 대사님 켜보자! 세 번 팀! 퀄리인 벌칙이다! 유력 갑니다, 지금. 자, 고아 형, 진영아.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없었지? 액션! 그만 좀 울어! 자꾸 울면 내가 확 데리고 산다, 내가! 밥 먹자. 뭐라도 좀 먹자. 잘 세워줘요. 밥 먹자. 뭐라도 좀 먹자. 잘 세워줘요. 밥 먹을래, 나랑 뽀뽀할래. 잘 세워! 빨리! 밥 먹을래! 나랑 같이! 죽을래! 아우, 씨. 하던데. 아! 내가 뭐 하는지! 왜! 모르겠다! 왜! 여덟! 다섯! 먹어! 여덟! 다시 하기 싫으니까! 먹어! 열, 둘! 세 개 남았어! 열, 셋! 우와, 좋아. 열, 넷! 어떻게 할 거야? 우와! 우와, 대박. 야, 근데 내가 볼 땐 너희가 벌칙이야. 우리가 미션 실패만 안 하면 사실상 뭐 연기는 백 투 더 베이직이에요. 기본과 기초에 충실을 해야 된다고요. 연기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지. 3cm는 한 이 정도 되지. 이 정도. 하이. 하이. 섹션. 한 명이지? 야, 연기가 집중이 안 되는데요, 솔직히. 엔지. 엔지. 엔지, 엔지. 왜? 나 오줌 마련을 빼먹었잖아요. 나 오줌 마련. 싸고 와! 진작. 어, 뭐야? 메소드에 너무 집중해서 대사를 까먹었네. 액션. 아, 나 귀신 꼼꼼다. 오! 엔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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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주쪽. 야, 주쪽 힘들다. 세번째 도전. 엔지. 엔지. 이제 한 번 더 실패하면 네 번 틀리는 거죠? 엔지. 제일 웃겨, 제일 웃겨. 실패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? 휴지가 너무 멀어가지고 진짜 웃기다 저기 나 오줌 마려 이 정도만 약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가자 다 줬어요 좋지? 한 장이 남았다고 뭐야 아 눈물 유지 실패 야 야 저기가 변수였네 야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기였어요 진짜 대박이다 난 연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이 명경기자를 너무 질투해 자 벌칙타임입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모델이 정말 연기였으니까 연기를 한번 보여줍시다 그래 연기매트럼 없어 안 내면 친구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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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전히 감정몰입중 자 raymond Sup take σ 액션 늘 언제나 나의 이상형은 항상 컨버스 아이를 신은 여자라고 말하고 다니잖아 그거 너 때문이다 빨간 컨버스 아이 가느다란 허리 법 같다 감독님이 신발이 빨간 컨버스 아이인데요? 나 컨버스 아이가 되어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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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렘버스 무시하고 나가 다음에 또 봐요